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우은대사 옛날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운수사라는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운수사는 사찰이 크고 웅장할 뿐 아니라 많은 승녀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나이가 어린 동자승부터 거동이 어려운 노스님도 계셨고, 밤낮없이 기도정진을 하는 스님, 무건수행을 하는 스님, 잠회하는 스님, 독거하는 스님 등 다양한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중 팔푼스님이라 불리는 스님도 계셨어요. 헤헤헤헤, 팔푼스님이 다 해주니까 편하고 좋구나. 행자승은 마당을 거닐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을 손질하고 있던 젊은 스님이 행자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님,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한가하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행자승은 느릿느릿 걸으며 젊은 스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직접 하십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헤헤헤헤, 아시면서 그러세요, 발푼이 시키면 되잖아요. 날마다 힘든 일만 있으면 발푼스님이 다 하니까 미안해서 그렇죠. 그럼 제가 부탁드려볼까요? 행자승의 말을 들은 젊은 스님은 살며시 일어나서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마당 손질은 팔푼스님이 하게 되었죠. 사찰에 굳은 일들이 생기면 스님들은 팔푼스님에게 부탁했어요. 팔푼스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었어요. 팔푼스님은 착한 걸까요? 어디가 모자란 걸까요? 글쎄요, 학렬 높으신 대사님이지만 팔푼이라 불리는 걸 보면 모자라겠죠. 스님들은 모이기만 하면 팔푼스님을 비웃고 헐뜯으며 놀려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팔푼스님이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행자승이 투덜거렸어요. 스님은 팔자가 좋네요. 일도 안 하고 낮잠이나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그러자 팔푼스님은 실눈을 뜨고 심각하게 행자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잠을 자는 것 같으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아주 바쁘구나. 행자는 팔푼스님이 이제는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 번은 자시가 넘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젊은 스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팔푼스님이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 들고는 솔잎에 물을 묻혀서 서쪽으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 스님이 이제 아주 정신이 나갔나 보네. 젊은 스님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며 자고 있는 스님들을 깨웠어요. 운수사의 스님들은 법당 마당에 모여서 팔푼스님을 구경하고 있었죠. 스님, 오밤중에 뭘 하십니까? 스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에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있다네. 예?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뿌리고 있는 팔푼스님을 보며 다른 스님들은 정말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식 들었어요? 예?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며칠 전에 해인사에 큰 불이 나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쫙쫙 내렸대요. 모여 앉은 스님들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스님도 있었고 놀라서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는 스님도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팔푼스님이 밤중에 물을 뿌리던 시간이 해인사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불이 꺼진 시간이었대요. 팔푼스님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정말 큰 스님인가 보네요. 예, 맞아요. 지난번에 낮잠을 주무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하신 것도 몸은 여기 있지만 속세에 나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계신 것이었나 봐요. 이날 이후 스님들은 팔푼스님을 함부로 대했던 지난 일들을 반성하며 해인사에 비를 내린 팔푼스님을 비, 우, 구름, 운을 써서 우운 대사라고 불렀대요. 효자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기력도 없었지만 몸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러웠던 나무꾼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판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오늘은 뭘 사갈까?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팥떡을 사야겠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마을과 장터에서는 나무꾼을 보며 효자라고 칭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해서 장에 나갔어요.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장터에 나온 사람들은 나무를 보기만 할 뿐 사지는 않았어요. 빨리 팔아서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빨릴까? 곧 날도 어두워질 텐데...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더 크게 소리치며 열심히 팔다 보니 나무는 겨우겨우 팔았지만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장사꾼들도 모두 돌아가고 없었어요. 음식을 사야 하는데 어쩌지? 나무꾼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사꾼들을 찾아보았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겨우 쌀만 살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지. 어서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해드려야지. 나무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의 집은 산을 하나 넘어야 했고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이어서 한참을 가야 했어요. 빨리 가야 하는데 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조바심이 난 나무꾼은 숨을 헐떡거리며 산을 넘고 있었어요. 한참을 뛰다 보니 숨이 넘어갈 것 같았죠. 아무래도 잠깐 숨 좀 돌리고 가야겠다.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멀리서 빨간 덩어리 같기도 하고 불빛 같기도 한 것이 나무꾼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어? 저게 뭐지? 도깨비인가? 짐승인가? 갑자기 무서워진 나무꾼은 가지고 있던 낫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빨간 덩어리를 반으로 베어서 나무 지게에 지고 집으로 달려갔죠. 단숨에 집에 도착한 나무꾼은 몸을 덜덜 떨며 지게에 올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뭐야? 고기 덩어리였네? 내가 짐승을 베었었나? 나무꾼은 고기 덩어리를 보며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어서 저녁상 올려드릴게요. 괜찮다. 늦도록 네가 힘들었겠구나. 하나도 힘들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기분이 좋아진 나무꾼은 커다란 고기 덩어리로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어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어서 드셔보세요. 그래,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나무꾼은 병든 노모를 일으켜서 고기국과 고기 반찬을 드시게 했어요. 얘야,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구나. 몸에서 그냥 힘이 나는 것 같구나. 자, 어서 너도 먹어라. 얘, 저는 밖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까지 모두 다 드시더니 힘이 난다며 일어서시는 게 아니겠어요? 혼자 앉지도 못했던 어머니가 일어서는 것을 보며 아들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넘어지시겠어요? 내일 다시 일어나 보시고 이제 어서 앉으세요. 아휴, 그래, 그래, 알겠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편안하게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벌레가 가득한 거예요. 나무꾼은 벌레들을 모두 치우고 어머니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들였어요. 그러자 어머니 몸에 있던 붉은 반점들은 모두 사라지고 기력이 없었던 어머니는 힘이 난다며 일어나서 걸어 다니셨어요. 나무꾼의 어머니가 산에서 얻은 고깃덩어리를 먹고 몸의 반점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은 마을에 있는 정승댁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어느 날 지체 높은 양반댁에서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는지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네. 한간에 떠도는 말이 사실인가? 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산에서 베어온 고기를 드시고 몸이 건강해지시기는 했습니다. 정승은 나무꾼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이야기했어요. 남은 고깃덩어리를 나에게 좀 나눠주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네. 나무꾼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내 아들이 낳기만 한다면 뭔들 못하겠나? 나무꾼은 남아있던 고깃덩어리를 정승에게 주었어요. 얼마 후 정승의 아들도 고기를 먹고 몸이 씻은 듯이 낳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이 가지고 온 고기가 산신령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정승에게서 재산을 받은 나무꾼은 그 돈으로 장가도 가고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